어 저 죄송한데 혹시 합정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합정역 여기로 가시면 돼요 아 그러면 혹시 저 죄송한데 번호도 한번 와아 아 네 번호 따 보니까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되게 자신감 넘쳤는데 쉽지 않아요 혹시 이거 한번 뿌리고 아 네 이게 뭐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예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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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향도 되게 좋다 이렇게 뿌리는 거 맞나? 왠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향 같아요 살냄새 넘버3와 함께라면 뭔가 이번에 번호 따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딱, 레츠고 혹시 죄송한데 혹시 합정역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합정역 저기로 가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번호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아,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향이 좀 재취향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 이거 혹시 한 번 만나보시겠어요? 오, 맞아요 이 향이었어요 2015년은 제가 새내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1억 번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꾸미는 게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를 때예요 선배, 그 형 있는데 그 형이랑 홍대에서 헌팅 한 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깔쌈하게 포마드 좀 올리고 재연하는 당시에 이제 포마드를 뭐 올리고 그랬지만 저 상태에서 눈썹은 안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썹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고 피부 안 좋고 저도 이때까지는 잘 꾸밀 줄 몰랐었기 때문에 저때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꽈팅 같은 걸 나갔지? 사실 모나미룩이라고 또 맨날 다들 놀리는데 이거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깔끔하잖아 이것도 로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키가 좀 깔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깔쩍해 이 정도면 신발 못 신으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까치발로 다니는 느낌으로 원래 사는 거예요 앞쪽, 앞쪽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발 뒤꿈치가 나와 있는데 밖으로? 뭔 소리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좀 멋있네? 괜찮아요? 아니 신경을 좀 썼어요 괜찮네 원하네 룩이라고 약간 좀 잘나가는 거 페이스북에서 근데 이런 똑같은 애들 10명 나란히 입긴 하는데 사실 원조가 입으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계도 새로 산 거 이번에 이게 이번에 유럽에서 산 거거든요 야 이거 색깔 이쁘다 괜찮죠? 아니 맨날 애들 지샥 전 똑같은 거 싫어해서 지샥 싫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샹젤리제 거리에서 와 진짜 샹젤리제 거리에서 산 거예요 진짜야 진짜 그리고 향수 하나 뿌리려고 갖고 왔어요 어? 야 물가리? 네 질이죠 아니 애들이 맨날 페라리 라이트만 존나게 뿌려대니까 CK 페라리 라이트 대부분 새내기 때가 과도기인 거 같아요 안 꾸미다 버릇한 애가 이제 좀 꾸며보려고 하니까 20대 초반에는 사실 지갑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대중적이면서도 가격대가 나름 합리적인 거 당시에는 좀 아빠스키니 향이라고 하나요? CK나 뭐 페라리 라이트 좀 더 돈 쓴 친구들은 이제 샤넬 블루 저도 불가리 뿌려운무 많이 뿌렸는데 그건 아빠스키니 향은 아니었습니다 또 나름 차별화를 주겠다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페북 바이럴 광고 같은 데 나오는 향수들 페로몬 향수 기억나요? 살 냄새 막 지나가면 여자들이 자꾸 쳐다봐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진짜 많지 않았어요? 엄청 짜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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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맛있다 이거 그 수나리보다 훨씬 약간 달달하죠? 와이씨 이거 그리고 여기서 밖에 안판대요 지금은 신상이라서 별로 없다고 야 이거 다른 맛도 나오면 맛있겠다 야 이런 거 제로로 나오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쵸 나중에 설탕 없는 버전이야 너무 좋다 와이씨 오늘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 저 요새 타율 좋아가지고 좀 열심히 한번 갓스비로 좀 해놓는데 괜찮아요? 머리 잘했다 요즘 포마드를 좀 많이 한대요 요새 형 근데 오늘 꾸미고 온다면서 뭔 군모예요 아 이 그냥 편하게 온 거지 뭐 하긴 일부러 약간 좀 꾸민 느낌 없이 꾸안꾸라는 말이 혹시 2015년도 있었으면 괜찮은 애들 있으면 그냥 마저 놀고 안되면 그냥 쿵쿵 가요 거기 줄 개 많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 테이블 조각으로 가면 조각으로 가면 따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자주 다녔던 애들이랑 지금 한 세 명 정도 지금 벌써 옆에 테이블에서 먹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끼리 그냥 테이블 잡아가지고 이따가는 앱솔루트로 딱 적셔주면서 동준이만 믿고 갈게 아 감사합니다 아 겟돌리는 또 막상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아 왜그래 잘하잖아 술 한잔 받으러 왔다 해 아 술 한잔 받으러 왔다 오케이 좋아요 저 갔다 와요 진짜 가요? 저 가요? 갔다 와봐 아 네 둘이 중요한 얘기 할 거 있다고 해가지고 아 아 우리 거 왔는데 왜 그래 아니 근데 종나 오해 없는 게 방금 앞에서 얘기할 때까지만 하하오 존나 깔깔거리고 있었는데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확고 갔다가 지금 실패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니까 아 나 오늘 술 맛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딱 이 한 병만 비우자 진짜 마지막 진짜 이 한 병 비우고 나면 텐션 근데 이미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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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안쪽에 물 좀 붓자 이거 더 시키긴 좀 그렇다 아 그니까 담배 피실래요? 좋아 그냥 한 대 피고 이렇게 딱 구겨가지고 불 한 번에 딱 붙여주면 또 괜찮지 아 잘 피시네 제가 범죄의 도시에서 봤는데 이거 담배를 피울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 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간이 찡그러져야 되거든요 오 눈도 살짝 보여야 되는구나 여자애들이 같이 피울 때 말은 안 하는데 계속 쳐다봐 디테일이 있네 디테일이 있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야 너 이런 거 잘한다 나중에 뭐 관리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 관리 유튜브 아 잠깐만 간지나게 피는 법 아니면 남자 잘생겨지는 법 이런 거 하면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피부가 좋아가지고 뭐 그냥 잘 먹을 거 같은데 괜찮은데? 화장한 건가? 아 화장했어요 이거 꼬칠 든 남자 비비라고 좋아요 이거 나도 이런 거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관리 좀 하세요 아 싸이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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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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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여보세요? 다 들려요? 아재 해야 되니까 지금 효재님 혹시 지금 연결 상태 괜찮으신 거죠? 2020년은 좀 딱 기억에 남는 게 코로나 시국이었던 거 그리고 마기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백신 주사 맞고 원격 줌 강의 이거 줌 강의 15, 16, 17학번 이런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2차 예방접종으로 좀 너 뭐 화이자 맞았어? 모더나 맞았어? 뭐 이러면서 이런 질문도 하고 네 안 맞았어요 와 진짜 겁나 아파요 맞을 때 엄청 뻐근해 자 이제 PPT 할게요 PPT 형 선생님 화면 공유 좀 펴주세요 어 PPT 없어요 준비된 PPT 없습니다 개판이잖아 안 돼 아 개 답답해 역할분담 뭐하지? 아니 여기 이게 헤져가지고 가루가 계속 나와 왜 이렇게 가루가 계속 나오지 이거 가죽이라고 해서 샀거든요 비건 가죽인데 왜 이래 이게 잘 나가는 거래요 요새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화장 묻어나는 거 아 그거 조금 찝찝하고 많이 그죠? 면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나가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아 원래 면도 안 하고 줌 강의 같은 거 자주 들어요 귀찮잖아 어차피 잘 보일 것도 아닌데 마스크 쓰면 안 보이고 이 당시에 여러분 향수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뿌렸습니다 색조화장을 잘 안 하니까 뷰티 시장에도 암흑기가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마음과 피로감 같은 게 이제 향수 사는 소비 심리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좀 니치 향수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한 거 딥티크, 르라보, 바이레도, 이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하트 시그널 같은 데서 크리드 나오고 그죠? 기존에 뭐 브랜드 향수 톰포드나 샤넬 요런 것들에서 조금씩 이제 향수 전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키워드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에요 니치 향수들이 또 비싸요 아시죠? 니치 향수와 비슷한 딥티크 맛 향수, 르라보 맛 향수 요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지속력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향수들을 사기 위해서 저도 알바도 열심히 하고 졸업반이니까 그 와중에 수업 들으면서 뭐 면접 보러 다니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돈도 많지 않고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오는 마음이 보상심리로 이제 향수 사는 거에서 좀 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든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나만의 컬러를 좀 입고 싶어서 다양한 니치 향수도 많이 뿌렸는데 향수 하나에 막 3, 40만 원 이래버리니까 너무 비싸다 어서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뷰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내년에 이제 서른이고요 주변 남자분들도 이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 다들 엄청 바빠진 시기인 거 같아요 요새 저도 진짜 친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그러거든요 일, 운동, 집, 일, 운동, 집 주말에 뭐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니까 사실 평소에 뭐 꾸밀 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저도 직장인이니까 회사를 가면은 직장 동료분들 밖에 없고 스물 중반대처럼 어디를 막 엄청 꾸미고 가고 그런 날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 가면서 TPO에 맞는 그런 옷과 향수 요런 것들을 좀 잘 입는 것도 하나의 관리 그리고 하나의 실력이라는 게 좀 생각이 되는 요즘인데 굉장히 레어하고 유니크하고 나만의 색깔 꾸꾸 요런 향수들 보다는 데일리로 좀 평소에 많이 뿌릴 수 있는 거 그냥 휘뚜루마뚜루 뿌릴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보이더라고요 광고 같은데 많이 보이는 샛록 비비향 뭐 요런 브랜드들도 다 좀 이제 찌르는 듯한 그런 화려한 냄새들보다는 자연스러운 은은한 요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트렌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수도 뭔가 섬유향수나 바디스프레이화 된 느낌이에요 너무 비싼 니치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좀 덜 흔한 향 요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홍대점에 있는 무시사 스탠다드를 잠깐 방문도 했었는데 그 매장 들어가자마자 나는 향이 너무 좋은 거에요 뭔지 알죠? 미스티구드 향이라고 룸스프레이인데 무신사 매장만 가면 나오는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원래는 섬유향수 룸스프레이 이런 게 제일 잘 나가는데 향수도 뭐 냈다고 하더라고 선물로 받았어요 요거 광고 아니고 근데 그중에서 요거 모시헤이즈 요게 그나마 제일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 약간... 아... 이... 이게 무슨 향이 해야 되지? 가을 아침에 안개 쌓인 그런 숲나무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향이에요 약간 우디 스파이시한데 은근히 그... 카랑카랑한 그... 톨립향 같은 게 나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뭔가 그 호불호 안타는 향이 좋더라고 누가 뿌려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냥 바람막이 후주근한 차림 같은 데도 잘 어울리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도 그냥 계속 뿌려봤는데 괜찮더라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뭔가 당장 그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직장 나가야 되는 그럴 때 뿌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유명한 조향사가 같이 붙어서 만든 향수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믿고 쓰거든요 무신사 저것도 유명한 조향사분들이랑 같이 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쓰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다른 콘텐츠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이런 느낌의 다른 콘텐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맨날 정보성 얘기만 하다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유익한 영상 계속 제작 중이니까 필요한 콘텐츠는 댓글로 오케이? 좋아요까지만 좀 눌러주세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인정? 어 인정?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전 진 비염이 너무 심해서